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구규림관리소는 지난 17일 울진군청과 소방서, 경찰서 등 울진군 관내 유관기관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면 상당리 소재 구수곡 자연휴양림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산불진화능력을 향상시키고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산불에 대한 공동대처의 기틀을 다지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훈련은 산불 발생에서부터 초동진화,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역할 분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과 대형산불 확산에 따른 지휘권 인계, 인수, 산불가해자, 검거에 이르기까지 실제 상황을 연출하여 산불 발생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점검하였습니다. 전상우 울진구규림관리소장은 산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불통합지휘체계가 필요하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 한 건의 산불 발생 없이 마무리되어 늘 푸르고 깨끗한 울진군의 살림이 산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울진구규림관리소장은 산불에서 전통되었습니다.